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야 2장 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맡을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패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치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월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국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엔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읽었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읽었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이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극률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되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극률이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를 극률이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는 호세야 1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러나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극률과 자비를 받을 수 없는 로루하마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없는 로암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죄에 대해서 무섭게 책망하시면서 그것이 그들이 받아야만 하는 마땅한 대접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을 책망하고 징계하시겠다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그러나의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로루하마인 이스라엘을 변화시켜 루하마가 되게 하겠다. 로암미인 이스라엘을 변화시켜 안미가 되게 하겠다. 라는 은혜의 선포로 1장 말씀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호세야 2장 말씀도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반부인 2절에서 13절까지는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바알이 준 것이라고 믿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무섭게 책망하시면서 징계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징계로 끝나지 않고 은혜로 끝이 납니다. 전반부에서 그들을 목말라 죽게 하겠다. 그들에게 주셨던 모든 것을 빼앗겠다. 바알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들을 벌하겠다. 라고 무섭게 책망하셨던 하나님께서는 14절 말씀부터 시작되는 후반부에서는 다시 한번 은혜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어제 호세야 1장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은혜는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그러나의 은혜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극률과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렇지만 그들의 자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극률과 자비를 베푸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그러나의 은혜가 호세야 1장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접속사가 바뀌어서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전반부에서 책망과 징계를 선포하셨던 하나님께서 후반부에서 은혜를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넘어가는 그 부분에서 접속사 그러나가 아니라 그럼으로 보라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어제의 말씀이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를 나타내는 그러나의 은혜였다면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죄로부터 벗어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나서셔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그러므로 보라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북이스라엘에게 너희는 스스로 그 죄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 내가 나서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음란한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도무지 너희에게는 없잖아. 그러니까 봐 내가 직접 너희를 구원할 거야. 내가 나서서 너희를 그 죄로부터 건져낼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2절에서 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오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오.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극률이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어머니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그 나라의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자녀들은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나라의 어머니나 자녀들이나 할 것 없이 다 음행하는 자들이다. 음란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나라의 지도자들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너나 할 것 없이 다 탐욕에 눈이 멀어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자정능력이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고 모두 다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너나 할 것 없이 탐욕에 눈이 멀어서 발 앞에서 음행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눈멈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은 북이스라엘이 섬겼던 바알과 같은 여러 우상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더 이상 그들의 삶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바알이 준 것이라고 바알이 제공해 준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도 땅에서 거두는 소출도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 내게 준 것이라고 여겼고 그럴수록 더욱더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하셨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바로 직전에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극률함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래도 나는 너희를 극률이 여길 거야. 너희는 내 백성이나 불릴 자격이 없지만 그래도 나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회복시킬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바알을 향해 있는 그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지를 않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다 바알이 준 거지 라고 말하고 있으니 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되고 화가 나고 슬픔으로 가득 찼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그 말을 듣는 그 부모의 쓰라리고 아프고 화가 나면서도 여전히 그 자녀를 사랑하는 그 복잡 미묘한 감정을 아마 아실 겁니다. 저희 집에 두 딸이 있는데 첫째 딸이 둘째가 태어난 다음에 사랑을 빼앗겼다는 그 상실감이 얼마나 컸던지 툭하면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는 자기는 안 사랑하고 동생만 사랑한다고 하고 자기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주고 동생한테만 다 해준다고 투정을 부렸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제 마음이 복잡 미묘한지 모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나 싶어서 안타깝기도 하고 또 그동안 그 아이에게 쏟았던 사랑을 몰라주는 그 아이가 그 아이의 그 밴망덕함에 화가 나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도 이럴수록 더 이 아이를 사랑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마 지금 딱 이랬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으로 돌봐오신 것이 하루 이틀인가요? 그들이 죄 가운데 빠져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 일을 반복했던 것이 한두 번입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하나님이 해주신 게 뭐가 있느냐고 다 발휘해준 거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쓰리고 아프셨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그들의 행동에 대한 분노와 미움도 하나님의 마음속에 분명히 있지만 그 분노와 미움보다 그들을 향한 사랑이 더 컸던 겁니다. 영적인 눈이 멀어서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바하를 찾아 섬기는 그 이스라엘이 이제는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그 죄로부터 돌아올 수가 없는 상태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제는 내가 직접 나서서 그들을 죄로부터 건져내겠다라고 작정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바로 오늘 말씀 1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러므로 보라의 은혜고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지만 죄를 미워하는 그 미움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에 너무 깊이 빠져 있어서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포기하기는커녕 발벗고 직접 그 죄의 구렁텅이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 끌어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겨내지 못하는 죄 벗어나지 못하는 죄가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미워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죄를 이겨낼 수 없다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이미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럼으로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겨낼 수 없는 그 죄를 하나님이 이겨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라는 겁니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죠. 하나님께서 그럼으로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손가락을 따라가 보면 그 끝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23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극률이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극률이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줄은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극률이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들 로루하마들을 위하여 그 사람들을 위하여 극률이 여김을 받는 루하마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 로암미를 안미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음란한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영적으로 눈 멀어 방황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겠다고 말씀하시는 그가 누구입니까?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글을 이스라엘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서는 다른 분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사랑하며 살던 죄인들 주님의 백성이라고 불릴 수 없는 음란하고 수치스러운 것들로 가득 차있는 그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심기셔서 한 알의 미랄이 되신 그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심으신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이 땅에 심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 수치와 멸망을 당해 마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심으신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음란하고 수치스러운 그런 죄로 가득 찬 죄인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심기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우리를 극률이 여기시며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인정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극률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장가들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면 그러면 우리의 멀었던 영의 눈이 열리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겨내지 못하던 그 죄로부터 노임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 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심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날을 이루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보라 이겨내지 못하는 그 죄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넘어서지 못하는 그 탐욕 가득한 그 인생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낼 것이오 그 십자가가 무너졌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겨내지 못하는 죄 때문에 낙심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무리 싸우고 아무리 노력해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음행 때문에 좌절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우리 안에 이겨지지 않는 그 죄를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 아무리 애를 써도 바뀌지 않는 그 성질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우리 함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면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바꾸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16절 17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읽었고 다시는 내 바하리라 읽었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하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친히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십자가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그 악한 바할은 떠나가고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던 그 마귀의 권세는 떠나가고 이기지 못하던 죄를 이겨내고 버리지 못하던 그 우상을 버려버리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친히 그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악한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처럼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죄 때문에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면 그러므로 보라 이 은혜를 붙잡으면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23절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이 말씀 붙잡기 원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극률이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극률이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주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심기신 주님을 더욱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그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 주님을 바라보는 데 있음을 내가 정말 믿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떠나가는 것을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삶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찾으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심기신 주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이 땅에 심기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지지 않는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바뀌어지지 않는 성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것 같은 그 문제들 아버지 그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가 다른 것으로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는 것으로 힘쓰고 애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죄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는 데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그 삶이 새롭게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바알들이 떠나가고 그 입술에 있는 바알들이 떠나가고 그들의 영적인 눈을 가리고 있던 그 마귀의 건수가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모든 성도들이 이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면 그러면 나도 정결해질 수 있다. 주님을 바라보면 그러면 나도 거룩해질 수 있다. 주님을 바라보면 그러면 나도 예수님 닮을 수 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믿음 분명하게 붙잡고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할 때에 16절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하께서 이르시되 그날의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읽었고 다시는 내 바하리라 읽었지 아니하리라 주님 주님과 더욱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남편 되신 주님과 24시간 동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기쁨이오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시작되는 예수 동행 속해 가운데 주님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이들이 남편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남편 되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나에게 기쁨이오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그 무엇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나에게 기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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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